대마 16번 무효, 무효일반과 유동적 무효를 보도록 하죠 유동적 무효도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무효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무효를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부하는 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다음 순환으로 넘기고 바로 넘어가시면 150페이지 보세요 테마 17에 무효행위의 재생이 나와 있죠 이걸 보도록 합시다 무효행위의 재생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했다 일반적으로 효과가 유효하게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일정한 경우에는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무효가 되는 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권리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그게 무효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돼서는 화과적사의 권리였을 때 무효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비지니 표시와 통정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또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 무효가 됐을 때 이 무효는 말 그대로 영원히 무효예요 영원히 무효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재생되어서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되는 유효한 영원히 무효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제 무효 재생 사명제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세 개 무효 재생 세 가지 첫 번째는 일부무요 조문은 137조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137조 일부무요가 있다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과 추인 일부무요 이 세 가지 그 중에 137조가 일부무요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 일부무요 갑과 을이 A라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A라는 법률행위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small a와 small b 즉 매매계약을 했는데 묶어서 행위를 했는데 그 안에는 내용을 보니까 쪼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핸드폰을 판다 중고 핸드폰 내가 아이폰 6를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아이폰 6는 필요없고 신형 아이폰을 샀어요 필요없으니까 중고 시장에 팔죠 그래서 아이폰 핸드폰과 핸드폰과 핸드폰 충전기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 핸드폰과 충전 케이블 이걸 팔아요 따로따로 팔 수도 있죠 핸드폰은 소초구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충전 케이블은 구루구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따로따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살 사람 묶어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판다 일괄하여 판매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 수 있죠 법률 행위를 사실은 따로따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한계로 했다 일괄판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한다면 그건 일괄판매예요 이것을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를 묶어서 일괄판매 일체로 한계로 쉽게 말하면 한계로 묶어서 판매하는 거 한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한계로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무효예요 이게 무효 충전 케이블이 이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 작동을 하지 않으면 무효죠 법률 행위의 목적이 불가능 원시적 불능 확과 적사 어쨌든 하나가 무효예요 그런데 얘는 잘 작동해요 유효 법률 행위를 두 개를 묶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일 때 A라는 법률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부 무효의 논의예요 일부 무효의 논의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당사자가 A라는 행위와 B라는 내용이 묶여진 한계로 이루어진 일체로 이루어진 A라는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일부가 무효이다 일부 무효일 때 나머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나머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일 때 나머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한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계 한계로 이루어졌으니까 일부가 무효이면 이게 한계가 무효니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전부 무효 이 핸드폰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한계로 일체로 했으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나머지 부분만 팔았을 것이다 라는 가상적 의사 만약에 그 일부 충전 케이블이 무효라면 나머지 부분만 팔았을 것이다 라는 걸 가상적 의사라고 해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는 유효하다 즉 일부는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137조예요 137조 일부 무효 법리 137조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인 부분을 알았더라면 나머지 부분만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 유효가 된다 일부 유효 무효인의 전환 무효인의 전환은 당사자가 A라는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효예요 강행법 규등에 위반되어서 무효이다 그런데 이 무효를 알았다면 비라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 전혀 다른 행위예요 그럼 비라는 행위는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원래 무효인데 비로 살아남아서 전환된다 이게 무효행의 전환 무효행의 추인 무효를 내가 유효한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무효행의 추인입니다 무효행의 추인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처음에 여기에서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예요 무효 사유는 앞에서 다 공부를 했고 그러한 사유에 걸려서 무효가 됐다 그럼 여기서 추인 추인은 유효한 걸로 추인하는 거예요 무효행의를 추인한다 추인하면 이게 무효였던 행위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는 영원히 무효예요 영원히 이게 무효였던 게 추인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냐 아닙니다 추인도 의사표지예요 법률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인 자체의 어떤 무효 사유가 없고 깨끗한 추인을 했다면 이게 법률행위니까 이때부터 그때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을 발생한다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급해서 법률행위가 무효였던 것이 소급해서 유효로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추인 그 자체가 새로운 법률행위고 여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그 추인에 의해서 그때부터 장례를 향해서 소급효가 있는 게 아니고 장례를 향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핵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장례를 향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번에 일부 무효의 법리 137조 동그라미 치고 중위 표시하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문 숫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이 뭐라겠죠 전부 무효 전부를 무효로 한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쉽게 말하면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 그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유효,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2에 보시면 원칙이 전부 무효이고 양가로 3번에 일부 유효가 될 수 있다 일부 유효 일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일부 무효 137조에 따라 일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일체로 이루어져야 된다 일체성 두 번째로는 일부가 무효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가상적 의사 당사자의 알았다라면 일부를 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일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기억에 보시면 법률 행위의 일체성 한계로 한계의 법률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51페이지 니은에 쪼갤 수 있어야 되죠 일부를 쪼개고 나머지만 유효한 걸로 하니까 분할이 가능해야 되고 일부가 무효이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가장 중요한 요건 이게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 즉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유효가 된다 일부 무효를 받고 두 번째 무효의 재생 두 번째 무효 행위의 전환 먼저 봅시다 138조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 A라는 법률 행위로서는 무효인데 B라는 법률 행위 전혀 다른 B라는 법률 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역시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B라는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게 무효 행위의 전환입니다 역시 무효 행위의 전환도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시면 무효 행위의 추인이 있죠 139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영원히 무효란 얘기에요 추인해도 그 무효였던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되는 건 아니다 추인한다고 해서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로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추인 자체가 새로운 법률 행위니까 그때부터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단서에 보면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을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거기에 밑줄 밑줄에 있고 옆에 옆에 소고표 X라고 적으세요 새로운 법률 행위니까 처음에 무효였던 행위로 소고표에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를 할 당시부터 그 이후에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에요 소고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장례를 향해서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추인의 요건 추인 당시에 추인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에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해야 된다 알면서 추인 그러면 추인이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에 보시면 효과 비소고표라고 되어 있죠 소고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다 첫째 줄에 추인은 무효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효였던 행위는 영원히 무효이기 때문에 사후에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그때부터의 밑줄 그때부터 그 추인에 의한 법률 행위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할 뿐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의 끝으로